나 잔다고 거짓말을 한 뒤에 몰래 놀러 나간 적이 있다. 야 이거 내가 알지. 그런데 이거는 진짜 솔직하게 해줘야지. 나는 진짜 솔직하게 해줘야지. 어, 하고서는 무슨. 전략적으로 하지 마시고. 나는 진짜 없어. 미안한데 놀러 간 건 아니고 헬스장 간 건 어떻게 돼요? 아, 그거 놀러 간 거지. 그거 놀러 간 거지. 그거 놀러 간 거지. 그거 놀러 간 거지. 그건 놀러 간 거지. 그거 놀러 간 거지. 그거 놀러 간 거지. 이거 솔직히. 이거 솔직히 그런데 이번 나오면 진짜 거짓말이야. 들켜서 난 안 해, 아예. 맞아, 나도 안 하기로 했는데. 아예 안 했어. 아, 나 잔다고는 거짓말 안 해. 나 일한다고는 한 적이 있어도 잔다고. 올 안 나오겠다. 하나, 둘, 셋. 있었던 것 같아. 나 1번. 우리가 더 많다. 1번, 허영주, 양세찬, 실장님. 진짜, 진짜, 진짜. 1번이 많다고? 이거 못 해먹겠네. 아니, 갠동 님 말이 안 돼요. 야, 이런 가식쟁이들 진짜. 나는 잔다고 하고 나갈 정도까지 그렇게 귀찮은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아니야. 나도 아니야. 있는 것 같은데. 야, 없다고 김종국 너 없어? 나는 일한다 그래요. 일한다 그거 좀 나간 거지. 아니, 근데 잠 잔다고는 안 해. 야, 한치 형 그런 적 없어? 저는 없어요. 없어요? 저는 없어요. 없어요? 저는 진짜 없어요. 아니, 저는 거짓말 안 하는 게 이게 너무 티가 나거든요. 나도 티가 나고 안 하는 거 위험해. 영지는 그런 적 있어요? 있어요. 어디 나갔어요? 아니, 못 놀게 해서 남자친구가. 그래서? 나 진짜 너무 피곤하다고. 그리고? 그리고 볼링장 갔죠, 뭐. 근데 이게 또 너무 사과한 것까지 너무 뭐라 그러잖아요. 거짓말을 할 텐데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렇지, 맞아. 그러니까 너무 잔으면 안 돼. 너무 잔으면 안 돼. 너무 잔으면 안 돼. 우리 멍지원은요? 저는 없습니다. 저는 진짜 자거든요. 맞다, 정답. 베리 굿. 아, 맞다. 할 일 없다, 넌 잔다. 너 지원은 진짜 잔다. 저는 잔다고 세 번 하고 나 아프다고 한 번 하고. 잔다고만 하면 이제 꼬리가 잡혀요. 중간에 한 템은. 남자들이 꼭 놀러 가야 되는 날 있잖아. 그러면 아침부터 시동을 걸어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내가 아픈. 근데 그게 여자들 다 알고 있어가지고. 시동을 써야 돼 하고 나간 적은 없어. 근데 아프다고 하려면 이틀 전부터 약간. 야, 남자의 공간대야. 다 시동을 걸어야 돼. 진짜 못됐다. 야, 남자의 공간대야. 다 시동을 걸어야 돼. 다 해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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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이틀 전부터 약간 시름시름 알아야 돼. 아, 귀가 좀. 아, 귀 쪽으로 앞이셨어요? 맞아요. 맞아. 아, 너무 싫다, 너무 싫어. 귀가 자꾸 붙는다. 예전에 옛날 얘기입니다. 그렇다. 너무 싫어. 네, 알겠습니다. 너무 싫어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